함께 Send our game 근데 나 원래 게임 하면서도 말이 없어 그 때 트위치한테 당하던 큐벤을 아 초반 너무 빡세다 아 나 내가 할게 없다 할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불러놓고 W 온다니깐 W 얘도 풀 얜 잡았고 잡았다 게이드 밀어 밀어 디포먼트 냅두고 야 갱제복음 5장 16절 말씀 갱제 CS는 건들지 않는다 야 갱제 CS는 건들지 않는다 야 갱제 CS는 건들지 않는다 아 정국이 형 기분 이건 로스펠트 아플도 있어요 진짜 시구거든요 진짜 시구에요 클라우드 나인 누구있지? 러쉬 말고 러쉬 나오지 않았나 아 러쉬 나왔나 갱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의해 갱제 CS는 건들지 않는다 이제 푸르지 삼성 큐베 탑유자야 탑유자인데 원딜하는거죠 근데 이 트위치가 이렇게 키를 따도요 카밍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라인은 자체가 너무 쓰레기라서 이게 맞나 블레쉬나? 어 뭐야 왜 안떠 쟤 좀만 더 기다리죠 잘 남겨주는 중인데 아 근데 이거 이즈만 떴어도 내가 풀로 그냥 넌 좀 잡은건데 이제 아까 플레이 썼나? 이제 썼어 너자부터 다 썼어 그만해 톤만 판단할거 같은데 호응을 잘했거든 적당하게 집중하시대 이건 아니 야아 이거를 이 새끼야 야아 새끼야 너무하는구만 야아 그거 맛있냐 먹지마 이 새끼야 내가 맞아줄게 야아 야 맛있나 보다 야 이걸 먹네 어? 큐맨님 연운도 안나오셨는데 그렇게 마나 맞으시면 라인전 곤란하십니다 아우칼 비드 뭐야 비드롬인거 아니야 뭐야 야 올해배는 큐로 하나 더 찍어요 간다다다다다님 펭가 고마워요 이거 올해배는 큐로 하나 더 찍어야 돼요 1렙 큐는 너무 지속력이 적어가지고 그브 보시래 네? 그브 보시래 이런건 새로 줘야지 곧 맞네 여기 왔다 빙에 자 아니 이제 저게 진고 어 안녕 하하하하 어후 안녕 다 고마울 것까지야 근데 플래시, 서버 플래시 턴다. 플래시로 호응하면 근데 원래 외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서버가 한국 서비야. 왜냐하면 한국 서비 애들이 존나 잘하니까 연습하기 좋거든. 오 우리 미드 웬일이야? 다이브 치다가 죽은 것 같은데? 러블랑이? 러블랑이 다이브 치인 것 같아. 타워 앞에서 죽어있네. 와드 좀 해야 될까? 나 와드 없어. 지영이 안녕? 지영이 안녕하지영? 음 역시. 혹시 하면 역시. 아 여러분들 저 여자 좋아하죠. 저도 여자만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. 예. 근데 남자친구 있는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예. 예 여러분들 똑같은 거 아닙니까? 뭐지? 다이브 치인. 이쁘고. 또 인연을 받을 건가? 어. 뭐야. 많이 아파 보이십니다. 인연을 받을 건가? 나는 알리는. 딱다는데 복병 알리는. 나 마나룬을 많이 들어. 2.6까지 들고. 얘 마나가 너무 딸려. 와드 없죠? 나 와드는 없어. 근데 위쪽이었어. 쟤네 둘 다 플래시 돼. 저럭? 아 힘들어. 야 여러분들 솔직히 요즘 낮방송에서 천상계 방송 원탑은 징재방송 아닙니까? 그냥 천상계 방송 원빌방송! 그 부... 좋은거 같은데? 여러분들 롤방송에서 원딜만이에요. 다른 방송은 아니죠? 다른 방송은 제가 밀리죠. 존밤이잖아요. 원딜 원딜 원딜. 원딜 방송으로만. 솔직히 요즘 여러분들. 솔직히 요즘 양압방송 밖에 없지 않습니까? 아 플래에 와다가 올게. 이거 2조총속 지금 안보내면 좋을거 같은데? 여눈가 맞나? 여눈 못 뽑아가지고. 다이벙은 방해하잖아. 낮방송 낮방송. 집 가고 싶어하는데? 여러분들 저는 양압방송 할 시간에... 어 뭐야. 그분은 없어. 저는 천상계 방송을 하죠. 네 여러분들 저도 양압방송 하고 싶은데요. 아이디가 다 막 털어서 없을 수가 없어요. 아이씨. 마스터는 존나게 잘 찍어요. 이즈 집갔다. 마스터도 양타지. 확인한다. 잠깐만 형 빠져요. 어? 아... 이 마나가 없어 이 마나 아... 아아 이 마나 없어 아! 저게 안죽어? 이즈 궁먹고 죽는거 아니야? 아 그 보았어 아 시발 아 열받아 아 저게 안죽어 아 유니야 기침하지마 야 about it 저 폰 로프를 고 유니야 장난이야 왜 그러냐 뭘 또 미안하잖아 형이야. 응. 여기요 아들. 괜찮아 괜찮아 형들. 이럴 수 있다. 내 마나 또 들자. 또 줄지 않나? 어? 내가 왔다. 그부가 어딨나? 아따 아프다. 그부 위에서 맞는다 이거. 아 세포. 여기 가도 될 것 같은데? 일단 여기 와드야. 여기.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겠다. 두 개 더 썼는데. 여기도 와드 같은데. 뭐야. 그부비드. 그부비드. 먼저 움직일 수는 있는데. 아니다. 그부비드. 크루즈. 큐빗. 그부비드. 그부비드. 무난히 남은 산. 좋은게 여러분들. 그부비드. 그부비 투파밍. 파킹만 할 수 있는게 정말 좋은 상황이에요 라인전에서 평소에 트위치하는거 보여줬죠? 맨날 라인전에서 뒤지는거? 근데 이렇게 파킹만 할 수 있으면 서폰 두 단어로 해도 됐는데 이거 2로 빨리 넘어오던가 플래시로 넘어와서 이상하네 오래 해봤는데 좋은건 없어 룬이가 복구형 여친 리브가 복구형 여친이에요 근데 룬 안 나오면 치겠으면 귀가 힘들어 뭐야 아군이 다녔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왜 안와 아 아 ishing 아 그 카레마 아 아 열받아 아âm Hall 플래시 없는 거 개 슬프다 아 입 아 우리 서폼 뭐하암 우리 서폼 뭐하암 아 먹을 수 있나 레드버거 다음 용도 바람이다 바람만 나오네 아니 근데 이즈는 나보다 못 갔어 아 이거 또 낚시다 이거 카르마 있다 카르마 개새끼 여깄네 어떻게 한번 더 죽이려고 이 새키 쭉 돌아오실래 여기 와들 여기 와들 시야적을 여기 여기 아 뭐야 아 어 뭐야 아 뭐해 죽은거야 왜 누구 아 아 나물뿐 passing 으 으으으… 빈삼 강력하다. 탑타운은 밀었고 바텀타운을 지켜야 되는데. 여기 들어와 있는데 여기 있을 수도 있어. 타르마랑 그분. 나 쿵 없어. 45초. 애들 여기 들어온다. 또 뭐 드세요? 잡을 수 있나? 잡았다. 여기 와드야. 적을 처치했습니다. 파텀 막아야 되는데. 아니 형들. 저도 나쁘지 않게 커서요. 둘 다 똥같이 보이겠지만. 이거라도 생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XI. 그부 여기 있다. 카르마도 위에 있고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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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센스를 가져야되요. 여러분들. ku. 여기 피마 같은데. 피마다. 너는 딱 뻔하지 큐베야 야 복수한다 이 새꺄 난다 요 아 지리구요 큐베야 너도 그냥 죽일거 아니냐 새꺄 아 지리구요 아 지립니다 달달합니다 나 먹으면 잘할게 수운 살까요? 수운 필요한가? 그냥 짜줄 캐릭터가 너무 좋아서 우리 제가 여러분들 프로 비방하다가 고소당한 적 한 번 있습니다 그것도 존나 심한 용 욕 존나 하다가 고소 먹고 여러분들 벌금 물었어요 지릅니다 절대 프로한테 욕하면 안돼요 직접적으로 프로한테 절대 욕하면 안돼요 마음에 안들어도 밀자 미드 휠척 깨야되는데 르블랑 휠척 깨야되는데 헤헥 흐아옹 숨어있는지 몰랐지 제 그브 노플 뭐야 파우스 했던 놈님 행사 고마워요 안 녹아 그브 아 칼렉이 안 돼 내가 먹어라 아싸 내가 먹었다 이야 렉사 이 빠쳐버리기 지리구요 아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항상 트위치는 어떻게 플레이 해야 되냐면요 야비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여주면 안 돼 자기를 이런식으로 여러분들 죽이면 됩니다 항상 항상 존나 야비하게 존나 야비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되려나? 나 공 없어서 이거 몸 대줘야 되는데 다 찼는데 P? 그브랑 카르마 온다 아 우리 크랙이 형님 100개 고맙습니다 아 형님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트위치는 아 100개 고맙습니다 형님 매니저 받으시고 완장질 열심히 하세요 아 형님 감사합니다 이야 우리 크랙이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형님 완장질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 지름이다 아 아 아 완장질 오지게 하시구요 형님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한 소리나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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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? 매니저 안 한다고요? 아 오케오케오케 오우 개소리나 에헤 아 매니저한테 못하지 마세요 형님들 저 오늘 배풍사 하나도 안 따졌는데 우리 크랙이 형님이 저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치까 다시? 르블랑을 막으러 가야되는데 거기 짐프가 없나 우리? 쟤 뭐에 걸렸어 빠졌다가 저 싸우러 가야될거 같은데 아니 아 다 솜파드 오시게 아 백이 형님 제가 매니저 내려드릴게요 네 이해 좀 해주세요 저희 방 매니저 좀 무서워요 매니저 싫다잖아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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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다음 것도 바람이었어? 아하 브레인 형 이해해줘 미안해 아니 왜 줄뎅이야 형 또 바람인가 요즘이 바람 많이 나오냐 산바람임 바람만 세개야 우리 기동신 신으면 대박이다 뭐야 미드 아 스펠 다 빠져가지고 망했네 와 저거 용을 치네 마우 테릿긴 하다 웬블럼도 테릿 있나? 일단 무조건 여러분들 트위치는 한타를 어떻게 되냐면 보여줄게 무조건 애들 스킬 빠질때 들어가는거야 나한테 위험한거 마오카니 이런 애들 스킬 빠질때 아니 바로 공부터 쓰지 자 공신합니다 공신 먼저 하고 자 마오카니 빠졌어요 두골부터 여기 테릿 유블럼랑 테릿 뛰어 아니 에이 이런식으로 안전하게 한타하면 죽을일이 없습니다 다행이다 음 그래도 챙겨놓는게 낫지않나? 네? 챙겨놓는게 낫지않나? 자 우리 형님들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르블랑 보면 돼 뭐야 죽을라그래 궁 넣어줄거 어? 와 뭐야 피해갔어 나무는 잡아 바로갈래? 그거 어딨어 어 왜 넘어와 가자 가자 용도먹자 용도먹고 내가 10점 가까이 이제 마크템 라이 가면 될거 같은데 나 2대1도 이길거 같은데 나 2대1도 이길거 같은데 저건 간만 볼까 저는 간만 볼까 피가는 항상 좋아야되요 트위치한테 제일 안좋은 피가 믿으러가자 일단 스킬이 무조건 빠지는걸 봐야됩니다 안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자리를 좋아도 죽을 수 밖에 없어 플래시로 들어올 수도 있어가지고 무조건 스펠 빠는거 빠지는거 우리 바판매고 있긴 한데 네 공 빠져 싸우기 좀 그렇겠나 공이 없어가지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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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흘리긴 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금 리사 먼저 잘려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론버프 마지막인데 이게? 마지막인가? 지금 밀어야 되는데? 리산 미니언의 탭 아 바론버프 끝나나? 리산 미니언의 탭이 네트하면 좋은데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? 간다 뭐야? 아 빠지지 말지 아 리블랑한테 내가 포킹 맞으면 다 뽑아요 탭 탭 상 다음 용 그거다 큰 용 렛몬 무슨 꽁꽁이가 이게 분명이 여기 미니언 하나는 겁나 빠르라 430 너 레드 나오는데? 어? 한 밀어봐 레드 와드 없는데? 어? 뭐야 아 공소가 왜 이렇게 느리지? 공소 탁 하나 더 갈걸 그랬나? 모르고 타워하는데 이걸 아 근데 타워 안 쳐도 못 죽었어 아 그건 확실해 내가 알아 아 한번 무빙 삑살라네 못살려서 이제 바론쪽 시에 남는거 와 뒤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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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하겠어 바로는 바로 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나 클릭이 빅토로 와야되는데 너무 늦게 왔는데 이럴거면 그냥 어 밀어 이거 싸움 걸리면 안돼 우리 아깝다 아깝다 릴자 아 갱이치는 질입니다 난 햄버거 좀 먹어야겠다 요새 트위치 몰락 안가도 괜찮아요 딜이 존나 세서 근데 몰락 가도 돼 상관은 없어요 자기 가고싶은대로 가면 돼 내가 놀고 있어 먹